엄마! 누구야? 누구야? 지아 지아 이뻐? 누가 밀었어? 엄마가 밀었어? 엄마가 밀었어?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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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우와 딴딴딴 딴딴 딴딴 어? 어? 으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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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두 해봐 도전해봐 으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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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너무 뚱뚱해 근데 나무 표현을 잘했네 우리 해리 우리 해리 잘했지? 엄청 잘했다니까? 이모 엄청 잘했대 엄마 그래? 그래?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얘가 섬세하게 지민이는 이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? 섬세하게 주름까지 어디있어 주름이?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없거든? 근데 보이는데 할아버지는? 할머니는 안보이지? 어때요 아빠? 평가해줘요 우리 해리 그림 잘 그렸는데? 응 잘 그렸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들어요? 그런데로 할아버지가 이쁘게 그렸는데? 그쵸? 완벽하지 나무는 진짜 잘해? 그치? 그룹? 그룹? 그룹이야? 응 아빠가 하니까 비주얼이 다르다 그 라인을 딱딱 맞춘다 아 이 끝에 라인을 맞추는 거구나 아 아 아 그치? 우와 우리 이 정도 웃겨야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아빠치면 이쁘게 안되는거지? 보수하고 어딜 하수가 아니라 안동의 보수의 길로 올라가실려고 아니 길이가 아니 길이가 너무 길이 맞는 걸로 골라서 이렇게 환자분은 그냥 안 끼는 것도 있어 아빠 이거랑 이거랑 내 두 번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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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내꺼 좀 더 머금자스럽죠? 어때요? 엄마 1번 입어 뭐가 이뻐요? 1번 2번 아니 이게 낫디 아 엄마 안무소 이게 고기산 고기장 응 응 엉 흐흐 어어 야 아 뭐야 아 엉 안녕 이쁘 이거 보면 야골아 어 아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먹고 싶지 너무 맛있지 어디있어 봤지? 너가 보는게 아니라 이거 보여줘야지 화면에 보여줄게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? 저한테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어 이거 제목은 제발 제목은 제발 제목 안 읽고 제목 안 읽는다고? 제목이 너무 쉬운데 알겠어 어 뭐라고 그랬어? 원치 레이디 레이디 2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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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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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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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축구 1 게임을 거였어요. 뭐냐면 지하 생일 때 언니들이랑 같이 놀이려고 했는데 이건 게임이었대요, 그거. 언니들이 같이 골라서 바로 게임을 시작했죠. 무슨 언니를 골랐냐고 가을구에서 제가 두 번이 활등한 거예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